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관련된 우리 전기설비기술기준비판단기준 드디어 2019년도 1회차 시험을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형태의 문제의 유형들로 구성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나올 만한 곳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선별하기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전기산업기사보다는 선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좀 더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선 1회차 시험을 보신 분들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2회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우리 기출문제로 다시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지중전설로의 매설 방법이 아닌 것은? 기본적으로 지중의 어떤 케이블을 부살할 때 제가 바로 케이블이 답이 나와버리는데요. 사실상 지중전설로에는 사용할 수 있는 건 케이블밖에 없고 그리고 그때는 관로식, 어떠한 관로의 형태, 암거식 또는 케이블이기 때문에 직접 매설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디서 보도 못한 방법, 이 인입식입니다.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답은 2번이고요. 매우 중요한 조항이었습니다. 우리 판단계적 136조에 해당되는 내용. 지중전설로의 시설, 그래서 별표, 그리고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 된다. 관로식, 암거식, 직접 매설식. 그래서 꼭 암기해 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2번이고요. 특고암용 변압기로서 그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한테 키포인트는 어떤 거예요? 반드시 자동 차단하여야 하는 변압기의 뱅크 용량은 우선적으로는 용량이 조금 큰 용량이어야죠. 왜냐하면 반드시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 KB 이상의 변압기에는 내부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반드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알고 계시죠? 우리 답은 2번입니다. 판단계준 48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별표, 만 KB 이상일 경우에는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가져야 된다. 내부 고장이 생겼을 때입니다. 반드시라는 말 같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 3번입니다. 옥내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자랍이 조금 높네요. 특고압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방전등 공사 시에 내원 변압기 왜 하면 몇 종 접지 공사를 해야 하느냐? 뭐 접지하는 건가요? 내원 변압기 접지하는 겁니다. 내원 변압기 왜 함? 그래서 이전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원 변압기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3종 접지 공사가 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까다롭기라고 얘기하면 까다로울 수 있는데 우리 조항 알고 있으시죠? 예, 215조에 해당되는 내용. 옥내의 내원 방전등 공사 제3종 접지 공사를 해야 한다. 내원 변압기 왜 함이었습니다.